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유한태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증시는 오전에 좀 내리는 것 같더니 괜찮았어요? 네, 뭐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양당이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내일 현지 시각이죠. 내일 표결에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어찌됐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 한편에서는 재료의 소멸로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시장 지수가 거의 1% 넘게 하락했다가 강부합으로 좀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홍콩, 대만 축 한번 먼저 다녀오고 중요한 특징 업종들 그렇게 좀 살펴볼게요. 중국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주요 증시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중국 경제 공작회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쪽이 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신시대의 중국에너지 발전이라는 백서를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2차전지 소재나 에너지 쪽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YD라든지 CATL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한 밸류체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창신 신소재라든지 중과영화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거의 8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YD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 네, 맞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또 배터리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 CATL은 배터리 만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창신 신소재? 뭐 하던 회사? 이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 그 상위의 은첩고분이라고 하는 세계분리막을 가장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MS1등이거든요. 분리막? 회사인데 이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죠?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만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나 화학 쪽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포모사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냐 플라스틱, 포모사 석유화학 이런 석유화학 업종의 강세가 좀 나타났고요. 시총 상위에 있는 TSMC라든지 홍아이 프리시즌 이런 회사들이 상승을 하면서 대만 가권지수도 1%에 가까운 상승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들 다 좋았군요. 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홍콩도 말씀 주셨고 그리고 오늘 장중 특징주를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쪽의 포모사 플라스틱 이런 회사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3개월 추가 동행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주 네, 중국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원융평농업기술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태양광이나 2차전지 이런 기업들 말고 중국 경제공작해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종자 관련해서 종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종자 관련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과 대북농, 후광통이나 선광통 쪽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융평농업기술이고요. 이게 각 회사마다 벤더사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벤더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기업 코드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좀 있긴 했지만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기업이 이제 OCI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인 14%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국내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용제약은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 10만 원 중반대에서 거의 뭐 27만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일주일 만에 2배가 거의 지금 과열 국면에 들어와 과열 종목이 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이슈가 좀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ITC 보톡스 관련한 미국 ITC의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2차 결론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일단 원래는 결론이 한 최장 10년 정도씩 금지 조치 이럴 줄 알았는데 이 결과가 이제 21개월로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려 한 8년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관련한 치료제 이슈가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 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 정책과제 좀 선정이 됐다라는 생산시설과 관련한 정부 정책과제 좀 선정이 됐다는 내용이 좀 들리면서 대웅제약이 연이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2차전지 부품장비단에서 CIS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시장은 쭉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슈들이 좀 다르고 테마주들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도 큰 결에서는 2차전지 이쪽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 12월 들어서 수급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12월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약간 상반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정리를 주간 단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개인들이 무려 12월 한 달에만 지금 3조 7천억 가까운 자금을 유입을 했거든요. 순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거의 1조 8천억에 가까운 자금을 순매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빅테크 빅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에서는 약간 좀 상반된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들이 7천억 가까운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거의 5천억 가까운 순매수의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 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로나 관련 수의 기업들에 좀 집중해서 매수의 움직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이 자료를 한 12월 한 열흘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파고의 높이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이 파고의 높이가 실제로는 이 1차 시점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11월 중하순 이후부터는 이미 1차 파고를 넘어서면서 국내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명 넘어가는 모임은 자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아마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내일 정도에 중대본 중심으로 해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언택과 관련한 배달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또는 포장제 이런 쪽이 계속 좀 주가 움직임이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는 곧 뭔가 좀 변화되는 방역 대책이 나올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워낙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시장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유럽 시장은 거의 한 1% 넘게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나온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 이 전염성 지수도 기존보다 70% 이상 더 크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백신에는 안 듣는답니까? 일단 그거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검증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맞춰보고 나와봐 봐야 아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 엊그제 발견된 변종이면 아직은 알 수 없겠네요. 그것 때문에 유럽이 지금 시간 장전에서 내려가는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락다운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락다운을 최고 등급에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12월이 이제 성탄절도 곧 있고 하다 보면 성탄절 이후에는 거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치나 그리고 배당을 받을 분들은 언제 사야 되고 배당락은 며칠에 나오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나오신 김에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좀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올해 이제 거래도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 6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성탄절 전에는 아까 크리스마스 전에는 주요국들이 대부분 다 오전장만 하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좀 상당히 감소하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중심은 별일 없이 3시 반에 마감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네, 정상적으로 3시 반에 마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5일 날 정상 거래를 합니다. 다만 이제 홍콩은 쉬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배당 관련한 이슈가 좀 있을 텐데요. 올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 날이 마지막 기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일까지 거래가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30일까지 거래가 되고요. 30일이 이제 폐장일이고 배당락일은 29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사야 되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서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29일 날 매도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자유고. 다만 29일 아침엔 배당 예상액 정도 주가가 낮게 시작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대주주 이슈 때문에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월요일 장 중에는 다 파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파셔서 평가액을 낮춰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참 규정을 저도 보니까 그럼 28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로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30날, 폐장일 날 종가 기준으로 10억 원이 안 돼야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네. 금액이. 그러니까 대주주냐, 아줌냐의 결정은 28일 날 월요일에, 월요일 장전에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로 결정되는데 제 말씀은 굳이 낮추시려면 이틀간 더 오를 수도 있으니 그렇죠. 넉넉히 이틀간 오를 것까지 감안해서 넉넉히 팔아놓으셔야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실제 지금 연말에 들어오기까지 적어도 지난달 가면서도 대주주 관련한, 규제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나왔었거든요. 물론 현 스탠스를 정부가 유지한다는 내용 기조 하에 3억 원으로 내려가는 건 안 했습니다만 네, 안 했죠. 10억 원은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들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면 돈 많으신 분들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찌 됐건 올해 배당,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현금 배당 수익률이 어떤 기업들이 좀 큰지 좀 나래비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좀 참고해서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상 현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좀 나래비를 세웠고요. 그런데 이제 참고하실 건 뭐냐면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만 높은 기업들을 접근을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내년에 좀 더 기업의 체력이 탄탄해지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것도 제일 많이 주는 건 몇 퍼센트쯤 집니까? 작년만큼 배당 나온다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 어찌 됐건 예상치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배당 금액은 좀 증가 삼성전자 때문에 배당액 자체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어찌 됐건 이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작년과는 좀 동일한 수준이지만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기초 체력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자신이 생각하는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주는 기업들이라면 한번 잘 참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날의 비는 줄 세우다는 뜻의 일본어 표현이었다고 달달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니요 뭐 일본어 표현이라 나쁜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하여서 저희들끼리 쓰는 얘기입니다. 네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죠?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연일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오늘 OCI를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 좀 드리게 했는데 OCI 좀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OCI가 실제로 19년, 20년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 컨센트이긴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터널아운드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게 좋은 기업이 어떤 종류의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돈을 못 벌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요? 왜 내년엔? 일단은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계속해서 각국 정부들이 태양광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패널 만드는 데 쓰는 제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에너지 전력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 생각하는 석탄이나 원자력 이런 등등에 있는데 이런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들과 신재생에너지들의 동일한 전력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한 두세 배 이상은 더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OCI에 대한 기대감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는 올해 중반 이후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로 좀 나오고 있고요. 비단 국내에 있는 OCI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과 OCI라고 하는 회사이고 오늘 홍콩이나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오늘 거의 1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양광전령이나 통일 이런 것들은 거의 상한가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홍콩에 상장에 있는 신의광능이나 보리여품 이런 회사들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비단 이게 최근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움직임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 ETF 아마 잘 아실 건데 TAN이라는 ETF라든지 ICLN과 같은 이런 ETF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런 벤치마크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라면서요? 그렇게 피어그룹으로 비교되는 상상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설명도 고맙고요. 정성스런 차트, 파워포인트 파일 함께 도와주신 분 계시면 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어, 문 type